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영하 7도, 무주와 진화는 영하 11도 안팎을 기록했고, 한낮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최고 0도가 예상돼 종일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한참 밑돌며 맹추위가 이어지겠고, 이후로 차츰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읍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유독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가 하천으로 유출됐습니다.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고, 인근 논밭도 오염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음 밑에 물고기 사체가 가득합니다. 정확하게 색이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인근에 있는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유독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물고기들이 폐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된 액체는 도랑을 타고, 인근 논밭과 3km 밖 하천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유독물질로 추정되는 액체가 센 탱크입니다. 이처럼 아랫부분이 깨지면서 현재는 이 안에 있던 액체는 모두 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이처럼 주변을 새까맣게 물들였습니다. 아직 유출된 물질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아마도 봉헌하고 있던 폐후 일부가 동파에 의해서 새 나은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는 자신이 이 탱크의 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갖고 온 게 아니니까 아니죠. 제가 사용하지도 않았고, 제가 갖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같은 자리에서 전에 폐기물 처리업을 하던 업체가 지난해 5월쯤 문제가 된 탱크를 가져다 놓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만금 환경청은 유출된 물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는 한편, 입업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37억 원 규모의 농촌 개발 사업에 선정된 마을이 있습니다.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장수군의 한 농촌마을이 시끄럽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 개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이유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지난 2015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선정됐지만, 아직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원래 계획에 있던 풋살 경기장과 공연장에 세부 계획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주민들이 자부담 1억 원을 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주민들은 형편이 못 된다며 2016년부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주민들이 원래 계획대로 하자고 했지만, 장수군은 사업성을 다시 따져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운영들도 제대로 운영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과연 여기에 지금 센터랄지 체험객 숙소를 지어서 될 거냐라는 거예요. 사업이 4년째에 들어갔지만, 사업비 37억 원 가운데 건물 예산은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좀 원망스러운 것이, 이 시골에 있는 회원들은 뭐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좀 바짝 서들어서 했더라면, 이와 같은 결과는 그렇게 우리가 알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업에 진척이 없자, 41곳은 사업을 포기했고, 지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희입니다. 익산시가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3억 원을 들여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했는데요. 하지만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역에서 중앙동까지 이어진 구도심 거리입니다. 화려한 네온과 평형색색의 전구가 어우려져 방거리를 환하게 밝힙니다. 익산시가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달 3억 원을 투입해 야간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명시설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오는 3월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관광역들이나 익산역을 이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호응이 좀 좋거든요. 사진도 많이 찍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야간 조명시설을 놓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구도심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데 석 달 동안 운영되는 일회성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지적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란 도시재생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구도심의 어떤 낙후된 시설이랄지 낡은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는 게 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더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영둥동 등 다른 지역에도 제2의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예산 낭비 지적에 논란이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한 정유 중간 판매업체가 일부 주유소들에게 공급가를 차별하고 판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업체는 주유소가 거래처를 바꾸자 해당 업체를 찾아가 기름 공급을 중단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주유소 사장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인근 주유소보다 리터당 20원 이상 기름을 비싸게 받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임실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 역시 다른 주유소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유소별 가격 차별은 지난해 2월 중간 판매업체 운영자가 바뀐 뒤 시작됐다는 설명입니다. 중간 판매업체가 판매 목표를 부여하고 기름 구입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목표치 달성을 강요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가격차가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유소 경영에 상당히 어려운...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상품 구입을 강제할 수 없고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도록 하는 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판매업체 측은 공급가격 차이는 구입량에 따른 차이일 뿐 목표치를 세워서 구입을 강제한 적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A씨가 다른 중간 판매업체 C와 거래를 하자 C업체를 찾아가 자금력을 앞세워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며 공급을 중단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결국 C업체는 두 달 만에 A씨에 대한 공급을 중단해 A씨는 또 다른 중간 판매업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중간 판매업체의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지방 공무원을 1,300명 넘게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도에 송창룡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지방 공무원 채용 규모를 1,300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채용 인원 910명에 비해 무려 50%가량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 930여 명과 소방직 390여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2,3% 수준이던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채용 비율은 5%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새 정부의 공공인력 증원 정책과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가 많이 이뤄져서 올해 대규모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취업 한파에 시달리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북의 청년 실업률은 2015년 5.6%에서 지난해 9.4%로 크게 높아진 상황. 이번 공무원 채용 확대로 역대 최악의 취업 한파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이 뽑는다고 하면 합격할 확률도 더 높아지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올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공무원 시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채용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준비를 하니까 거기에 기회를 삼아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자세한 시험 일정과 채용 인원 등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완주군이 올해 장애인 복지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유통과 가공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장애인 복지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장애인 생활 안정에 45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관에 15억 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 11억 원 등을 사용합니다. 임실군이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유통과 가공 체계를 크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가공 업체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장목반의 농산물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오는 3월 22일까지 남원 시민이 남원예촌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최고 65%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전통 한옥 체험 시설인 남원예촌은 얼마 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습니다. 남원의 대표적인 전통 한옥 시설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남원예촌의 전통 한옥 시설의 가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군이 이달 말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주민센터에서 농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군은 이번 교육이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혁입니다.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들이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자 안철수 대표가 현역 의원 등 179명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시켰습니다. 도내에서는 민주평화당 창당 추진위 대표인 조배숙 의원과 함께 정동영, 유성엽, 김광수, 김종회 등 창당을 주도해온 현역 의원들이 모두 포함됐으며 김호서 전주 을 지역위원장, 정진숙 도당 사무처장과 지방의원들도 대거 징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평화당 창당 추진위는 어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전북도당 창당 대회, 다음 달 6일에는 중앙당 창당 대회를 갖고 신당 창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일부 돼지농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30%를 밑돌아 구제역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랍도가 지난해 말 돼지농가 800여 곳을 대상으로 구제역 항체 형성률을 조사한 결과 73곳이 30%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전랍도는 이들 농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백신 접종과 항체 형성률 검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4만여 보훈 대상자에게 의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국립보훈요양원이 건립 사업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국립보훈요양원이 들어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국가보훈처가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국가보훈처가 올해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20년까지 342억 원을 들여 국립보훈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해체 복원 작업을 마치고 오는 3월쯤 공개될 전망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미륵사지 석탑의 석재 표면 강화 처리 작업과 보수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이 마무리되면 오는 3월쯤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해체 공사에 들어간 미륵사지 석탑은 복원까지 17년이 소요됐습니다. 전국의 단독주택 평균 가격이 5천만 원에 못 미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4,826만 원으로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은 전북보다 3배가량 높은 1억 3,163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